무슨 일이지? 말해보게 데미플레인에서의 상황은 나도 모니터링하고 있었네 김기태 그 친구가 결국 선을 넘어버렸군 차원중 측에 망명해버리다니 그래요 정말 열받게 하는 아저씨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?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람을 배신하다니 말이에요 난 그 아저씨 용서할 수 없어요 나도 같은 심정이야 그래도 한때는 그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출동을 거부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다른 클로저나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안중이 없었던 거지 한때는 그래도 선처를 해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 그는 명백한 배신자이고 반역자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그를 체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되네 만나서 반갑네 내가 데이비드리야